오 여기 참외가 지금 두 개 자라고 있네요 오 수박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까 가지 또 자랐어요 가지 아까 이거 뜯어서 요리 하려고 아까 뜯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여기에도 좀 몇 개 낫더라고요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저기도 하나 또 낫네요 와 여기도 낫네요 와 원래는 참외 풍년이네요 참외 와 여기 참외농사 저기도 났어요 와 여기도 낫네 와 참외 풍년이네 풍년이야 참외 장사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장갑 엄청 크게 어이구야 장갑도 좀 잘 섞은 거 같아요 수고기장도 좀 잘 섞어서 참완성도 좀 잘 섞어 주세요 그럼 다음은 며칠만 들을 수 있습니다 먹기 전에ped에 고기 전에 먹기 전에 면을 좀 더 넣을게요 고기 전에 데이킹을 좀 더 넣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도 다 먹기 전에 오늘 많이 먹기 전에 면을 잘 먹기 전에 너희들이 많아요 면을 잘 먹기 전에 면을 잘 먹기 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시원해. 아, 진짜 포기한 포기한. 오늘 주간부에서 에어로빅 했어요. 공부는 뭐예요? 무한부에 하는 공부이 따로 있지. 몰라요, 어떤 걸 알지? 엄마가 했는데도 잘 모르세요? 응. 그게 시원선들이 원해. 운동도 시켜줘. 운동을 시켜줘. 운동을 시켰다고 말하더라. 아까 운동했다고. 운동을 시켜줘. 운동을 시켜줘. 운동을 시켜줘. 운동을 시켜줘. 오늘도 시원라. 내 끝見anciated. 0, sollten을 시켜줘요. market to the ocean. 예 369 냉국 어때? 시원해요? 시원해요, 그쵸? 응 근데 엄마가 이전같이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, 작년보다 시원해요, 그쵸? 아, 이게 좋다 그래요? 응 의사선생님이 몸이 안좋아진 것 같다고 하던데? 어디 아픈데 없어요? 이빨 으 감사합니다.